아무것도 없는 빈깡통 외교를 했는데 바이든 선거운동 도와주러 간 거지 그냥 단순히 그것밖에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온 거야 나라 망신을 아주 고스란히 시키고 그 나라 망신을 각인을 찍어줬잖아 미국 기자가 바이든한테 바이든도 욕을 했지만 한국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지 그걸로 도와주는 척하면서 한국 기자도 욕먹고 한국 대통령 삼류도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깔아 뭉겨버렸어 그거는 더 이상 인류사에서 창피해서 이야기도 못할 정도의 사건이 돼버렸어 오죽하면은 자기네 대통령을 까면서 한국에 부식하고 대책도 없는 이런 외교를 니네 나라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 이 먼 미국까지 와가지고 니네들 기자들 뭐 하는 짓이냐 니네들은 뭐 꿀먹었냐 뭐 하자고 여기 와가지고 줄은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 미국 기자의 한마디가 요번 박미를 완전하게 다 시사를 해준 거야 몇 마디로 다 폭로를 해버린 거지 꼭두깍이 노르면 놀아나고 있는지 네들 아느냐 그 사람이 트럼프 쪽인지 누구 쪽인지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런 것도 없을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로 기자로서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커다란 세계는 눈도 있고 귀도 있다 그거를 깨닫고 그저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한마디가 깨는 거야 한마디로 저들의 독재 정권들을 깨부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그 기자한테 박수를 보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더 처참하게 부끄러워졌지 그래서 또 한 번 일깨워준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이 상황을 쭉 봤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이렇게 목격하고 있지 이건 진짜 이상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에이스가 그리고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거울나라의 에이스야 맨날 거울 쳐다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예뻐 내가 제일 예뻐 이제는 내가 최고야 맨날 그러다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뒤집어 놓고 이상하게 난장판을 쳐놓은 거야 김건희의 작품이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정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게 그렇게 찬스놀이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준석이 말려 들어가서 윤석열을 팔아치우고 이 모든 사건이 이상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 나라에서는 통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에이스가 지금 분탕을 지겨놓은 것이다 이제 꿈 깨라 그 닭 결말은 꿈 깨는 거잖아 거울나라에서는 여왕이 된다면 그 마기나라에서 그냥 거기서 여왕 돼서 거울 속에 갇혀버리면 되겠지 도저히 이제는 더 못 봐줄 정도로 아니 거기에서 무슨 인형놀이해 뭐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조롱하는 거냐고 뒤도 안 차려 놓으시지 어떻게 이런 걸 당하고 있지 우리 국민들은 자기는 질 바이든도 갖고 놀려고 그랬잖아 레이디 가가 그렇게 갖고 놀지 못했지 그랬더니 질 바이든이 너 큰 게 좋아해? 그래서 크랙 케이크 만들어줬잖아 그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들춰보고 있었다고 윤석열한테 제로 콜라를 주면서 너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빵이야 그거 미리 가져준 거잖아 제로야 너 이 외교에서는 네가 가져갈 건 그 제로를 보여준 거고 그들도 눈부렁이 몇 수 앞을 보는 사람들이고 머리가 앞서도 한참 앞선 사람들이지 그런데 윤석열, 김건이처럼 그렇게 천박스럽지가 않지 그러니까 더 얄밉지 야구 좋아한다고 야구 선물하는 거 봐봐 질 바이든은 갖고 논다고 애를 갖고 노는 것처럼 어린애 갖고 노는 것처럼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그러고서는 너 콜라 한 잔 마셔 그러고 너 잘했으니까 이거 야구 놀이해 그러고 갖고 노는 거라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어이구 잘한다 그러고서 수준이 도대체가 이게 뭐냐 우리나라 수준이 아구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이상한 나라에 에이스가 만들어놓은 그 꿈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인가 꿈 좀 깨자 슬프다 그러고 어떻게 돌아올런지 돌아올 용기가 있을까 그 정도로 돌아올 용기가 있어서 돌아온다면은 정말 뻔뻔해서 이제 뭐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철통 같은 얼굴판을 어떻게 우리가 부시냐고 철판을 깔았잖아 완전히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네 아예 미국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주고 온 거잖아 그래 형님들 이제 대한민국 반도는 당신 거요 그 알아서 다 하시오 그거잖아 우리는 그냥 술 먹고 놀고 템버린 치고 대통령 선거나 당선이나 되십시오 거기서 그거 해주고 온 거잖아 그래서 저 혼자ίν getting parity 을 손을 Rede website 근데 어그로 이렇게 ieurs 우리 Heaven 내가 멍 타이 Vers Her 저 지는 일분 연 네 애리 rt kita yn य